우리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국지전이 벌어지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는데 그 방사포 사거리가 대전 이남까지 타게 가능해요 지금의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군사적 대치나 또는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또 맡고 있고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의제들 중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인 포괄적 걱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북러 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북한과 소련이 1961년에 조소동맹이 체결이 됐죠 그런데 조소동맹 체결 이후 1990년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서 당시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당시 조소동맹은 유명무실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 이제 북러 간에 이러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러 간에 이런 밀착과 공조 그런 연대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 동맹은 군사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동맹은 반드시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이러한 동맹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대칭 동맹이라고 얘기들 하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에 있어서 이러한 군사동맹의 특징에 있어서는 어떤 반기 또는 연루되는 그러한 어떤 딜레마 그런 요소들이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조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조약 전문을 살펴보면 AI나 그 다음에 IT 관련 기술들 그리고 우주 관련 기술들을 또 이전해주기로 조약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양국 간의 경제 지원이라든가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선분 체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분 정치라고 하는데 이 선분 정치는 군을 양성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제1의 과업으로 국가 주도로 이러한 선분 정치 체제를 핵심 과업으로 삼았던 것인데 김정은이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선분 정치 체제에 더해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선분 정치 체제와 그 다음에 어떤 경제 개발에 대한 경제를 좀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병진노선으로 좀 회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병진노선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김정은 체제 이후에 마땅히 드러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성과나 그러한 결실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당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어떤 민심 위반 현상들 결국은 인민들로 하여금 그런 민심 위반 그 다음에 또 군부의 강경 군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 푸틴의 방북을 통해서 이러한 북러 간의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어떤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첨단 기술들 그리고 경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얻어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직권 이후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자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김정은은 오랫동안 건강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푸틴과 정상회담 간에 뭐 눈이 막 아주 퀭하고 막 좀 모습이 초췌하고 그래서 건강이 더 악화된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의 눈을 잘 쳐다보면 눈가가 굉장히 촉촉해요 너무 기쁜 거야 그 촉촉한 눈가의 그런 그 눈가의 그런 모습을 보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 푸틴의 방북과 그 다음에 북러 간의 조약 체결의 성과는 김정은 본인의 직권 이후에 최고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성과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요? 2022년 2월 24일 이제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 이제 1호 명령을 발령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죠 당시 저는 우러전쟁이 오늘날 현대전쟁에 있어서는 국가총력전 양상화에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 양상을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저는 우러전쟁 개전 초기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러전쟁이 결국 현대전에 있어서 러시아가 과연 이런 대규모의 이런 전쟁을 과연 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도 많았는데 저는 사실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순진한 도화송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푸틴이 2022년 2월 우러전쟁 발발 이전까지는요 국내 정치 상황이 푸틴에게는 굉장히 불리했어요 뭐냐면 장기 집권에 대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실 푸틴이 이러한 국내 정치 요소의 불안 요소들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러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푸틴은 아마 탄핵 이야기도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나토 북태세형 조약기구의 회원국들과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이 일종의 동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푸틴도 과거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양세력 간 충돌이 벌어진 건데 푸틴 입장에서는 제가 푸틴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닌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입장에서는 이 우러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저는 전쟁 가능성도 높게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러전쟁은 최소 3년 이상 갈 것이라고 저는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한 국가와 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회원국들과 자유주의 진영의 중심에서 이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이란, 북한 등 이러한 나라들을 지금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결국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러전쟁에서 근데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을 보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과 한국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북한과 소련, 중국 등 당시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진영 간의 결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장장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기까지 만 3년 이상 전쟁이 장기화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이 벌어지는 전쟁에서는 대규모 전쟁이기 때문에 단기전보다는 장기전 양상이 또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고 그리고 2022년 우러전쟁 개전 초기에 그 해에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징집병 문제 때문에 징집 자원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제 전투병력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물자 그다음에 무기나 그다음에 자원 이런 자원들이 이제 비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 뭐 소강과 그다음에 공방이 반복되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제가 주목했던 자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이제 병력 규모를 제외한 병력을 제외한 무기 보유 수량을 확인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동 화력 체계 그래서 제레식 무기들 중에 뭐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와 같은 이런 무기들 현황을 보니까 전쟁 개전 초기보다 전쟁 직후 벌어진 여러 전투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 보유 수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지속함에 따라서 전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전쟁에 소요되는 이런 무기 체계나 물자는 양측이 더 보유량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지속할 수단과 전쟁을 지속할 만한 자원이 이제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또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어찌 됐든 이러한 우러 전쟁의 양상 속에서 2022년 우리 정부가 155mm 포탄 미국을 우회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2022년 그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경고를 해요 한국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우회적인 간접적인 군사 지원 마저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푸틴의 강경 어조를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작년에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은 155mm 포탄이 규격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나 북한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은 152mm 포탄을 써요 작년에 북한이 러시아에게 155mm 포탄을 포함한 약 100만여 톤에 달하는 군수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2022년에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게 155mm 포탄을 지원해 준 게 빌미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듬해인 작년에 러시아가 북한에 155mm 포탄 등 군수 물자 지원을 요청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러 전쟁의 양상이 지금 보면 장기전 형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땐 금년 내에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거나 또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을 거쳐서 휴전에 도입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러 전쟁의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서방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시사한 바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방증이죠 러시아의 푸틴은 이러한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회원국들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 지형의 연대와 공조가 강화되는 심화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러시아도 중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게 된 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를 얻게 된 거죠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지원이나 협력 이외에 다양한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이나 또는 경제 지원이나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공조와 연대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한층 더 나아가서 지난 6월 우리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했죠 프리덤 엣지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는 매년 이맘때 한미군사훈련을 했어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같이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미군사동맹 즉 한미동맹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안보축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사실 불필요한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러한 긴밀한 군사적 공조와 연대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는 정리적인 연례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북중러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우리 동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어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북중러 3국이 매년 해마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아마 준전시 상황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코리아 리스크 그러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러한 불안 요소에 의해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밀 3국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과 한밀 3국 군사훈련을 한다?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은 좋아할 거예요 일본은 과거 전범국가로서 사실 지금은 정식 군대도 보유하지 못한 나라인데 그래서 무슨 군대도 아니에요 자위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 군대를 보유하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무기를 또 수출하면서 과거에 어떤 군사 강국으로서의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부활을 꿈꾸면서 일본의 군사 우경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몇 면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 환영하죠 한밀 3국 군사훈련에 그러니까 이러한 군사훈련에 일본을 동참시켜주는 것은 일본은 반길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지원이나 그 다음에 군사협력 이외에도 경제지원이나 경제협력 등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범위에서 공자와 연대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될 것이고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원한다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근데 2022년 우로전쟁이 발발했던 그 해에 우리 정부는 이미 물자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 물자는 이제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제 의료용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군안구조용 그 다음에 공병용 장비들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뭐 이러한 물자들을 일부 지원해 주긴 했지만 이건 다 비살상 물자들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북러 간의 조약 체결에 따른 우리의 대응 근데 사실은 북러 간의 이 조약을 체결할 것이 그리고 군사적 지원이 조약문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과연 있었냐는 거죠 어떤 대응을 위한 준비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반발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그게 대안이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러 간 이런 조약 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수록 북한과 러시아 간의 공조와 연대는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러시아가 북한에 러시아판 사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판 사드가 북한에 배치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그걸 원해요 왜? 우리나라의 F-35A 그 다음에 미국의 F-20이나 또는 전략폭격기들이 다 스텔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이더에 탐지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7, 8월이면 연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B-1B 랜서라든가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 불리우는 이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서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러한 전략자산들이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 북한의 연공을 휘젓고 평양 주석궁 위를 날아다니면서도 북한은 몰라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 기술이 없고 레이다가 없어요 그런데 S-400에 대한 이런 대공방어 체계는 스텔스 탐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S-400 도입을 원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반발로 동해상의 반공식별 교육의 전투기들을 내려보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군사훈련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함으로써 북중러,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3국 군사훈련에 대한 가능성? 우리로 하여금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과거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도 믿고 있지만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전쟁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그런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우리가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그런 긴장과 갈등 군사적 대치에 대한 그런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은 결국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유사시, 컨틴즈시 플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군사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에서 금년 내 전쟁 발발 가능성 약 60에서 70% 왜냐하면 전문가 10명 중에 6, 7이 금년 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어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형태를 좀 보면 북한도 의도하지 않고 우리도 의도치 않게 북한의 도발은 늘상 있어 왔고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이제 항상 우리의 후속 대응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해왔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제 양측이 원치 않았던 이제 국지전에서 그럼 국지전이 심화되면 그 다음부터 전면전이거든요 그럼 바로 전쟁 상황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조차도 거기까지는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그걸 원하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시점에서 북한과 우리 한국군간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군사적 충북이 벌어졌을 때 그때의 예기치 못한 우발 상황에 따른 그런 국지전 양상이 벌어질 수 있고 결국 국지전 양상이 심화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한반도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커져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국제정세는 이제 전쟁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오폴리틱스라고 해서 이제 지정학적 요소에 대한 그런 안보 리스크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에는 하이테크 시대 이제는 밀리테크 4.0이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테크 폴리틱스 그러니까 결국은 기정학 시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래에는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는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더해져서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력 이 3위일체를 가리켜 이제는 우리가 국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만큼은 우리 한반도 인근에서만큼은 이러한 지정학적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에 비하면 우리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외교 정책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노선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강이고 하나는 이제 실용이에요 근데 모든 이들이 자강 외교를 원해요 자강 외교를 외치고 자강이 멋있잖아요 자강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자강을 하려면 그거는 강력한 군사 강대국이나 그리고 강대국들이 자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실용 외교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요소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공조와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 위기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죠 시진핑이 올해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산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아마 본인의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시키려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중국과 대만 간의 야간 문제 경국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도 중국과 대만 간의 이런 야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군이 벌여왔던 미국이 벌여왔던 모든 전쟁에는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과거 베트남전에는 우리는 전투병 파병을 했고요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물론 다국적 군에 포함이 돼서 우리도 병력 파병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따라서 우리는 불편하겠지만 중국과도 어떻게 보면 군사적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문제는 중국과 북한도 동맹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침범이나 공격을 허용하실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또 지원군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 지정학적 요소에 따른 안보 정세에 있어서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죠 만약 핵무장을 한다면 위험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아마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을 겁니다 1945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최강의 무기를 개발하여서 처음 사용한 것이 태평양 전쟁 시절이었는데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죠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원폭이 투하된 날 그날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제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무기가 사용된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비공식 기록은 또 남아있긴 해요 여러 좀 그런 기록들이 있긴 한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기록인데 어찌됐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전 세계 9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중국은 2030년경까지 핵탄두를 1000개 이상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인도가 개발을 하니까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약 20여기에서 30여기 정도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인정도 부인도 안 해 핵무기 보유 선언을 안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은 약 한 50여기에서 70여기 많게는 80여기에서 90여기 어떤 해외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약 150여기 정도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기관과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80여기에서 90여기 100여기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죠 핵포기를 하라고 근데 어찌됐든 북한은 실상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발사시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핵투발 능력 사실은 핵무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무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결국은 이러한 핵투발 능력이 중요한데 북한은 핵무기를 핵탄두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발당 10수억 원에서 한 발당 1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걸 보시면서 북한이 과연 제정신이냐 이러는데 극히 정상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왜 핵무기는 이미 보유했고 그 핵탄들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핵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한은 화성 12형 그래서 사전거리 5000km 그럼 결국은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핵투발 능력 그 핵투발 능력에 대한 핵투발 플랫폼 자산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다양한 핵투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헤일이라 불리우는 이제 수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수중 어뢰를 또 개발하기도 했죠 멀어져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한 것을 의심되고 있어요 사실 북한이 오늘날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도 과거 부스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 건데 어찌됐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리고 핵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요 핵무기는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핵무기와 재래식무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GFP죠 GFP는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우라고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이제 잘 아실 텐데 이 GFP가 매년 전 세계에 약 200여 개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 지표는 한 50여 개에서 60여 개 정도 평가 지표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6위였는데 올해 5위로 이름을 올렸고 북한이 해마다 군사력 순위가 떨어지면서 올해 36위인가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 수준을 평가한 거예요 근데 사실 GFP의 이런 군사력 순위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핵무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 핵무기에 대한 투발 능력도 다양화하고 고도화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비인도적 무기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집속탄이 있는데요 집속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우는 현무 그래서 이 현무는 지금 현무1에서 현무4까지 그래서 현무5도 지금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 1500여기 이상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서는 저강도 무기인데 북한의 전술핵에 비견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것이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라고 해요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또 정치권이나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핵무장 하면 돼요 핵무기 개발해서 보유하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핵무기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 관련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능력을 보면 두 달 내지 석 달 이내에 우리도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면 1969년에 유엔 산하의 MPT 그래서 Non-Nuclear Pro-Reperation Treaty라고 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이제 결성이 되었고 일종의 국제적인 레짐이죠 그리고 이제 실효적인 활동을 한 게 1971년이 지난 1972년부터 MPT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MPT 가입을 했죠 그리고 북한은 MPT 가입했다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MPT 탈퇴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MPT를 탈퇴하지 않아도 단서 조항에는 심대하고도 위증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왜 이 전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전례 또 다른 전례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MPT 단서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PT나 국제사회 또는 미국에서는 허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MPT 탈퇴해도 되고 또 MPT 단서 조항을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핵무장하고 핵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용인해 줄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조차도 지금 현재 뭐 약간 이제 심대한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북러 간에 이런 군사적 밀착과 공조연대가 강화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은 사실은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미국 외교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이라고 했던 사람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미국이 허용해 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제사회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허용하는 순간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장하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대만이 핵무장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원하는데 핵무장을 하고 싶은데 어떤 특정 국가에게 핵무장을 허용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을 핵무장하고 핵보유를 못하도록 하는 명분이 사라져요 국제 지지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철저한 국익 논리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양가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핵무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4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미를 하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간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그 워싱턴 선언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쩌면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나 그 여지조차를 없애버린 거죠 그 워싱턴 선언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가령 나토, 북대사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은 핵 공격을 받으면 핵 보복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자동으로 핵 보복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보악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동맹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미군사동맹인데 우리나라도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도록 조항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토식 핵 보복과 우리 한미동맹의 핵 보복은 달라요 우리 한미동맹상에서의 핵 보복은 우리가 만약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는데 국회에 미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나토 회원국들은 미 의회 승인과 동의 없이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으로 핵 보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 보복을 미국이 기늦게 해주게 됐을 때 미 의회의 승인이 늦어져서 그러면 지체되면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에는 이미 가정이 우리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핵 보복을 하는 게 며칠 늦어지든 일주일 늦어지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에 워싱턴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나토식 핵 보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얻어냈어야죠 우리가 우리가 1990년대 초 이제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전술핵을 이제 철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핵 개발 안 하고 핵 보복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미국의 강력한 핵 보복과 핵 억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도 없어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 하고 그런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작년 4월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얻어낸 게 무엇이냐는 거죠 순진한 결과물이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야권이나 또 일부 언론 그다음에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로 보면 지금 국민 또 절반 이상이 핵무장 또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또 피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어떤 동의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워싱턴선언이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그 외에 워싱턴선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조금은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핵무장에 대한 부분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무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로전쟁을 보면요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서 드론이 이른바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들여다보면 드론은요 드론 자체는 로우테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택티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또 드론의 관련 최첨단 IoT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전장에서의 이러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한 드론의 군사적 작전 어떤 효과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드론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로우테크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이 드론만 보면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현대전의 양상을 조금 보면 국가총력전 양상 하에서 효과성 기반과 효율성에 또 중점을 둔 군사 작전을 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총력전 즉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총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국가총력전 양상 하에서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효과성인데 이제 군에서는 EBO라고 하는 효과 기반 작전 뭐 그 다음에 이외에도 다행역 작전이라든가 또 모자이크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장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효과 기반의 효과적 작전 수행에 대한 부분들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대량 살상과 대량 파괴의 전쟁의 양상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전은요 적 지도부를 효율적으로 타격하거나 또는 적의 어떤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공격하거나 적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고도의 심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는데 더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러한 효과성에 기반을 둔 그러한 이제 군사 작전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드론의 경우인데요 이제 드론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이퍼 커넥티드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초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내지 복합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통섭이란 말도 쓰고 유비쿼터스란 말도 쓰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오늘날에 보면 민간의 경계와 영역 그리고 국방의 경계와 영역이 이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드론이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DJI사 DJI사는 전세계 드론 시장에 마켓시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단연 전세계 최고의 드론 기업인데 DJI사의 드론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DJI사는 단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시중 마트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산 DJI 드론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개조를 해요 그래서 찍개발을 달아서 폭탄을 매달거나 거기에 어떤 총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4차 산현명 시대에 있어서의 그러한 초연결 그래서 원래 이제 군사학에서는 이걸 테크니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중동의 테러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어떤 빈국의 어떤 나라들의 그런 테러나 방군 단체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만든 포터나 봉고 같은 그런 트럭들이 유스드, 중고품으로 해외에 수출돼서 그 나라의 방군 단체나 이런 테러 단체들이 포터나 봉고차에 차량 외판에 철갑을 덧대거나 그다음에 기관청을 매달아서 이제 군사용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니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테크니컬 현상이 우러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민수용, 일반 커머션에서 판매되는 드론 제품의 이제 군사용 개조를 통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나 어떤 전쟁의 모습 지금 양상들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현대전과 그다음에 미래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멈티라고 하는 개념 Manned, Unmanned, Timing 그래서 Manned, 유인과 Unmanned, 무인의 복합체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EOD, 폭발물 탐지를 하는 이제 궤도가 달린 조그마한 로봇이 이제 폭발물이 설치될 것으로 의심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폭발물을 탐지하고 집게발을 활용해서 직접 폭발물을 또 제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화인민해방군 그래서 중국의 관영 TV에 이제 버젓이 공개된 게 이제 네 발이 달려있는 이제 견마 로봇의 등에 화염방사기와 기관총을 매달아서 중국인민해방군하고 같이 그 견마 로봇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 그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유인과 무인의 복합체계로서 전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층 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자면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 엄, 티 그러니까 앞서 Manned, Unmanned, Timing은 멈티 지금 말씀드린 엄, 엄, 티는 Unmanned, Unmanned, Timing 이게 뭐냐 무무인 복합체계 이제 전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로봇들이 싸우는 그런 킬러 로봇들의 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뭐 미래전의 양상을 그려보기 앞서 뭐 2022년 발발한 우로전쟁 지금도 소강과 그리고 그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인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피해율이나 드론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이제 주요 인명 피해와 그 다음에 무기 손실률을 보면 한 70% 이상이 드론에 의한 피해율이 아니라 155mm와 152mm에 의한 포탄 결국은 기존 제레이식 무기에 의한 피해율이 훨씬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결국은 드론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지금과 같은 우로전쟁과 이러한 현대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레이식 무기에 대한 그러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당분간도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늘날 군사적 변화의 흐름과 양상들 뭐 전투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군사력 수준이라면 한반도 전쟁 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해병대 상비병력 한 40만에서 50만 내외 50만이 채 안 되는 거죠 북한군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국방백서에 적 위협이 명시가 돼요 그래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근데 이게 언제부터 128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128만이라는 수치는 한 번도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북한 인구 2500만 근데 이제 북한이 한 2000만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한 1800만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북한은 여전히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좀 미스테리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제레식 무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력 수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군과 북한군의 병력 수 그리고 제레식 무기에 대한 수준 북한을 압도할 정도의 우리나라의 제레식 무기의 질적 그리고 양적 우위에 있다 그래서 병력 수는 우리가 다소 밀릴 수 있지만 북한에 비해서 하지만 이런 제레식 무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수준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군사분계선 인근이라든가 또는 서해나 동해상 뭐 이런 지역에서 북한에 어떤 도발이 있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9.19 군사합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내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맺었던 건데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와 북한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미 파기됐죠 그러니까 이제 완충지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과 우리 한국군이 언제고 직접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게 북한군과 한국군 우리 한국군과의 어떤 부지 불식간에 예기치 않은 어떤 군사적 마찰과 충돌로 인해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우리는 중심이 짧고 또 넓은 지역에 우리는 전면에서 또 북한군과의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지금 휴전선 인근에요 북한군 128만이라고 그랬죠 군사 붕괴에서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주요 전력 자산들이나 우리의 타격 자산들도 사실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요 국지전이 벌어지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휴전선 인근에 배치했는데 그 방사포 사거리가 대전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용산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 충남 지역과 그 이남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북한의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5천 킬로미터니까 한반도 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군사적 대치나 또는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보면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둬야겠지만 우리가 늘 이러한 군사 대비태세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막 일상생활을 못하시고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나 군사적 이런 안보 위협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한국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현대전의 특징은요 일단 초장사정화와 초정밀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의 무기들은요 이제 어떤 파괴력이나 그 다음에 사거리를 늘리는데 좀 치중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군의 무기들은 좀 정밀타격이 가능한 초정밀타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방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현행 작계 우리는 이제 작전 계획인데 한미 간에 우리의 작계 상에는 개전 초기 전쟁 개시 48시간 동안 1만 5천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발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이 토마호크 미사일 1만 5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끔찍한 악무일 겁니다 하늘에 토마호크 미사일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주석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 산업시설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48시간 동안 북한은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48시간 뒤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이제 지상군들이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전 계획이 그래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과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에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부라인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까지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전이 아닌 초단기전으로 결전 형태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군과 북한군 양측 모두의 전략입니다 군사 계획 지금 작전 계획이 그래요 현행 근데 이제 우리와 북한의 작전 계획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등 주변 또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기입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북한과의 어떤 전면전 상황을 가장하면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만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군과 전면전 상황이 되면 중국은 5개 전구로 구분되는데 가장 최종의 부대가 북부전구예요 중국 북경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북부전구가 가장 최종의 부대인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면전 상황이 되면 우린 북한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북부전구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상황에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상비병력이나 북한의 제대식 군사무기 수준들만 고려한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는 든든한 러시아라고 하는 지원군이 생긴 셈이니까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근 루마니아로 수출한 K-전차의 시연 영상이 화제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우크라이나 우로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북서부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는 국경을 맞닿아놓고 있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인적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도 그렇고 루마니아 정부도 그렇고 군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군사력 강화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폴란드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자국 연간 국방비 그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재원을 편성하고 마련해서 지금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루마니아가 최근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그 다음에 K10 탄약 운반 차량 등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방산 수주 계약을 맺게 됐죠 더욱이 K2 전차 K2 흑표 전차인데요 수출명은 K2 블랙팬서인데 루마니아 현지에서의 시연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도입할 겁니다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K2 전차 K9 자주포 이외에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폴란드가 될 확률이 높다 루마니아는 그래서 지금 보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동유럽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외에도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에도 우리가 또 자주포 수출을 하기도 했죠 근데 서유럽 국가는 이제 유럽을 좀 보면 지형이 크게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 유럽 내의 정서가 또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경제 여력 군사력 수준 이런 게 좀 상이해요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오랜 군사 강대국이었고 지금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수준도 높고 근데 북유럽은 이러한 서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에 많이 또 의존하고 있고 동유럽 국가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비해서는 경제 수준이라든가 군사력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 어떤 자원이나 그 다음에 뭐 인구 그 다음에 영토 국토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상대적인 또 그런 강점이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뭐 루마니아는 또 우리나라 K-방산에 또 총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러한 북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아마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좀 뚜렷해 보이고요 다만 유럽에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요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산 무기의 이런 약진이나 한국산 무기에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K-방산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 그런 견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K-전차 이외에도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 K-2 전차와 K-9 자제포 이외에도 K-239라 불리우는 천무 미군이 사용하는 MLRS를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다현장 로켓포 이제 UA나 또는 해외에 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폴란드에도 또 수출이 된 바 있죠 그리고 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로서 제블린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궁 그래서 국내 LIG 넥선이라는 기업이 개발해서 또 해외로부터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요 2.75인치라고 하는 헬파이어라 불리우는 비궁 그래서 이제 공격 헬기에 이 원통형 안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2.75인치라고 하는 헬파이어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은 미국 에서도 우리나라 2.75인치로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도로켓을 그리고 또 이러한 뭐 지상 무기체계 외에도 우리나라가 함정건조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전투기도 꽤 잘 만듭니다 그래서 FAO-10 전투기 경공격기죠 지금 여러 나라들로부터 또 로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뭐 구축함이나 그 다음에 뭐 잠수함 그래서 또 전세계 디젤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세 손가락 하나의 이름을 올려요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조금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슬 이제 MD라고 하는데 미슬 디펜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인데 우리의 이러한 미사일 체계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뭐 수중 뭐 수중 월회로부터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지대지 지대공 그 다음에 지대함 뭐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체계들 그래서 해외로부터도 우리나라 국내 국산 미사일들에 대한 그런 또 많은 로브콜을 받고 있고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제 정찰체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뭐 어떤 가격이나 이런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동맹관계라든가 외교관계라든가 고려할 사항이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산 케이방산의 무기의 강점을 꼽자면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과 그 다음에 품질 우수성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인데요 가성비가 매우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기가 아무리 값싸고 질 좋은 무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적시 적기에 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텐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계약 이행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케이방산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 그 다음에 납기 준수의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앞서 뭐 무기 얘기 잠깐 드렸는데 뭐 전차나 자주포 또는 전투기나 함정과 같은 이런 무기 플랫폼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어 그 전차와 자주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K9 자주포에는 155mm 포탄 그 다음에 K2 전차 K1 전차 했다는 105mm 활강포를 쓰던 것을 지금 K2 전차는 120mm 55구경정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전차나 자주포가 어 결국은 이 포탄이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포탄 생산 능력과 포탄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풍산이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게 된 것은 방산 수출의 첫 기록은 1970년대 필리핀의 5.56mm 소총탄을 수출하게 된 것이 첫 사례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러한 155mm 포탄을 연간 30만발에서 40만발 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러한 155mm 포탄의 성능을 기존 사거리 40km에서 60km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거리 연장탄 개발의 풍산이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60km까지 포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기체계 플랫폼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포탄이나 탄 생산 능력도 전세계 탑클래스 수준이다 근데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모든 무기를 다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초기에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우수한 그러한 장비들이나 무기체계들을 도입하면서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업계에서는 PIP라고 해서 프로덕트 인프로버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명품 무기들로 이제 탈변신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무기 개발한 건 아니다 독자 기술로 그래서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전받거나 미국의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고 근데 미국에서는요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불법 카피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보고 해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다고 그랬잖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냐면 그런 무기를 뜯어보고 다 분해해보고 다시 재조립하면서 재설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동의 없이 그걸 다 불법으로 뜯어서 우리가 그걸 갖고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불법 카피를 한 건 맞거든요 미국이 그걸 동의해 줄 리가 없죠 동의해 준 기술도 있지만 다 동의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FA-50 전투기나 K2 전차나 K9 자주포 해외 무기를 판매하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판매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국무부로부터 EL이라고 하는 엑스퍼트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K9 자주포나 K2 전차나 FA-50 전투기를 해외에 단 한 대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2 전차 미국 방산업체인 하니웰에서 개발한 관상항법 장치가 들어가요 그 외에도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미국 기술이야 K9 자주포도 원천 기술 일부는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FA-50 전투기의 기본 플랫폼 자체는 원래 미국의 라키드 마틴의 F-16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거라고 하시면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K9, K2 FA-50 전투기든 많은 무기들이 해외에 판매될 때마다 기술료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그런 군수 기술들이 자국의 군수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려면 미국 국무부의 엑스퍼터라 에센스라고 하는 EL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우린 단 한 대도 해외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무기 중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국제정세가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 강화와 그다음에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의 무기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관심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차 한 수년, 5년, 10년까지도 우리나라 K-방산은 호환기가 아니라 초호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K-방산의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국제 무기 거래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K-방산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K-방산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